덕분에 회복되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 경기관광은 좀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상단이 전지희, 장우진 선수 그리고 화면 하단 노란색 개통의 유니폼 약간 연두색인가요? 이시훈 선수와 그리고 조대성 선수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시작하자마자 조대성 선수가 이번엔 잘 밀어내면서 포인트를 계속 가져가는군요. 조대성은 멋진 백핸드 탑스피인이 나왔는데요. 스윙 자체는 간결해 보이는데 워낙 스윙 속도가 좋고 임팩트가 좋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백핸드 탑스피인이 성공이 되네요. 경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조대성 선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저희가 경기로 좀 더 들어가보고 싶습니다. 이 선수도 신유빈 선수와 함께 남자 쪽에서는 또 천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중학생 선수권대회에서 단식 우승자이고요. 혼합복식 우승했고요. 단체전 우승했고 3관왕을 했던 아주 어려서부터 각광받는 그런 선수였죠. 그리고 신유빈 선수와 혼합복식조를 이뤄서 2019년도 체코 오픈에서 우승을 또 차지를 했고요. 그때 결승 상대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9조를 이겼어요. 이즈탄이준 그리고 위토미마의 커플을 그때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커플이 지금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이죠. 그만큼 이제 재능과 능력을 겸비한 선수인데요. 중간에 부상이 온 것이 본인도 그렇지만 또 타쿠팬 여러분 또 감독인 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차세대 혼합복식조 그리고 개인으로서도 조대성 역시 좋아요. 회복됐네요. 백핸드 탑스핀 번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거든요. 스윙 속도가 아주 빠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지희, 장우진 이 선수들은 세계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고 조대성 선수는 또 신유빈 선수와 이뤄서 함께 혼합복식을 출전하겠습니다. 한 포인트 앞서 있는 조대성, 전지희 조대성 그리고 이시호 선수입니다. 조대성 선수가 짧은 공을 기다리다가 공이 갑자기 길게 오면서 밀렸죠. 밀리면서 공에 힘을 주지 못하고 네트에 걸리는 모습이었네요. 이렇습니다. 이시호 선수입니다. 장우진 노련해요. 리시브 동작 자체를 가져가면서 짧게 주는 척하면서 맞는 순간에 힘을 빠르게 주면서 길게 넣었거든요. 길게 푸쉬했는데 저런 푸쉬를 가지고도 2점을 득점해내는 장우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공 전지희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시호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7대 0 방금은 전지희 선수가 포엔드 탑스인을 하면서 공이 사이드로 많이 빠지자 기다렸다가 탑스인을 했지만 약간 커브를 그리는 탑스픈이었거든요. 공이 약간 하회전도 먹었는데 이시호 선수가 그걸 대비하지 못하고 디펜스 슈스가 나왔죠. 장우진 공격 좋네요. 장우진 선수도 이번 스타 컨텐더 대회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을 거치면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줬는데 어느새 입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등병 장우진 선수 짧게 잘린 머리가 좀 더 인상적이고요. 잘 어울려요. 네. 장우진 선수 이미지에 좀 잘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느낌 장우진 장우진이 또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선수인데요. 그렇죠. 파이팅 좋죠. 저렇게 탑에 있는 선수가 파이팅까지 외쳐주니까 참 멋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그 모습으로 또 세계대회 나가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9대7 장우진 전지가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이시호 선수의 리시브가 좀 뜨면서 장우진 선수가 포핸드 탑 스피를 하기 가장 좋은 공을 주고 말았는데요. 또 그만큼 전지 선수의 서브가 좋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자, 이시호인이 받았고요. 장우진의 공격 또 한 번 성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오는 장우진, 전지희 선수입니다. 네. 일게임은 좀 이렇게 탐색전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줬는데요. 서로의 좀 기량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일게임을 좀 마쳤는데 역시 그래도 구력에서 좀 앞서는 전지희, 장우진이 주도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일게임을 마쳤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보다 보면 첫 번째 게임이 상당히 짧게 느껴지고요. 네. 선수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복식도 이렇게 또 화면으로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위치 상대 우측으로 네, 복식 위기니까 우측으로 갈 수밖에 좀 없죠. 그렇습니다. 자, 득점 위치는 저희가 또 구분이 되고요. 네. 중앙보다는 우측 상대 우측. 우측에서 득점이 많이 일어났고 최고의 득점 속도는 56.4km. 조대성, 이시원 선수가 기록했던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은 두 팀의 대결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 이벤트 경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세계 선수권을 앞두고요. 어떻게 보면 저 복식, 혼합복식은 저희 한국의 전략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벤트 경기지만 좀 전초전으로 세계대회 선수권에 가기 전에 선수들에게 좀 훈련할 수 있는 혼합복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이 대회를 만든 것이죠. 네, 두 번째 게임이 어느새 시작됐고요. 전지희 선수가 아쉬워합니다. 자, 미안해하는 표정. 전지희 선수와 지금 장우진 선수는 혼합복식 세계랭킹 12위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전략 종목. 자, 장우진 역시. 장우진 빨라요. 조 대성 선수의 포핸드 플릭이 사이드 코스 깊숙이 빠졌는데 어느새 순간적으로 정광석화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빠르게 돌아서서서 포핸드 탑 스피를 연결하는 동작이 아주 유려하고 어쩌보였습니다. 자, 선포 길게 들어갔는데요. 성공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지희 선수가 조 대성 선수가 백핸드 플릭을 할 줄 알고 순간적으로 좀 길게 넣었는데 조 대성 선수는 간파하고 돌아서서서 포핸드 탑 스피를 리시브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조대성 선수의 이 식구가 좋았고요. 오, 빨라요. 와, 저렇게 들어가면 받기 어렵죠. 공이 낮게 깔리면서 깊숙이 들어가면서 스피드까지 좋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플릭이었습니다. 조 대성 선수가 이 팔꿈치 부상을 많이 털어낸 느낌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수윙하는 거나 수윙 속도를 보면요. 부상 당하기 이전, 수술하기 이전에 몸으로 좀 회복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연습량인데요. 연습량만 좋아진다면 분명 큰 대어로 자랄 조대성 선수입니다. 네, 이번엔 살짝 벗어놨습니다. 3대3 어느 순간 동점입니다. 정말 이 11점 게임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게임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또 네 사람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뛰기 때문에 경기는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장호진의 서브. 이시원이 받았고요. 전지기가 넘기지 못합니다. 네, 이시원 리시브 좋았어요. 아주 짧게 상대가 공격하기 어려운 정도로 짧게 들어가는 좋은 리시브였습니다. 네, 3개 선수권은 이시원, 조대성 조가 아니지만 이시원 선수도 언제든지 또 혼합복식, 복식에서 또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시원 선수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네, 본인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시원의 서브. 이시원 선수가 받았고요. 장우진. 백핸드 탑스핀 강력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네, 스피드도 좋았지만 코스가 워낙 기뻤기 때문에 이시원 선수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죠. 저렇게 탑에 있는 선수들은 본인의 공을 처리하면서 저렇게 코스까지 봐주는 것들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조대성 선수가 혀를 낼름. 너무 좋은 공이 왔을까요?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하회전이 없는 그런 공이었는데 임팩트 순간이 너무 길었어요. 조금 더 짧은 순간에 빠르게 임팩트가 이루어졌어야 되죠. 이번엔 잘 들어갔고요. 이시원. 이시원 좋은 코엔드 탑스핀. 이시원 선수가 앞선 단식 경기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이전에 조대성 선수의 백핸드 플릭이 참 좋았죠. 탑스핀이 걸리는 플릭이었는데요. 이시원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준 것이죠. 전지희 선수의 서브를 조대성 선수가 확실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서브 득점, 전지희. 조대성 선수의 짧은 볼에 대한 플릭이 좋다는 거 알고 전지희 선수가 순간적으로 서브를 길게 넣었어요. 작전 성공입니다. 혼합복식은 참 묘합니다. 그렇죠. 이런 순간순간의 머리싸움, 수싸움, 아주 치열하죠. 네. 또 남녀의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그것도 여겨가는 모습도 있고요. 이번엔 또 조대성이 받아 냈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의 저런 압박하는 포엔드 탑스핀 참 좋죠. 조대성 선수, 남자 선수가 받을 때 본인의 몸을 틀어서 트릭을 쓰면서 탑스핀을 했거든요. 네. 아, 전지희 이번에 넘기지 못하는군요. 7대 7. 일단 두 번째 게임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두 팀입니다. 네, 아직 랠리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네. 장우진의 서브. 이슈현을 받았고요. 강한 공격 성공합니다. 조대성. 조대성 아주 스윙 좋아요. 네. 호쾌하죠. 깔끔하고 호쾌합니다. 네. 조대성이 돌아왔습니다. 저런 탑업, 저런 스윙에 의한 공이 들어가면 공 스피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상대가 받기가 쉽지 않아요. 아, 알지. 네. 전지희 선수의 백핸드 공격. 에치가 됐습니다. 8대 8. 참 복식 경기를 보다 보면 같은 커플끼리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혼합 복식도 그렇고 그냥 복식도 그렇고요. 네, 저 내용이 의미가 없을 때 서로 저렇게 이야기를 맞추면서 소통하는 것은 서로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줄 겁니다. 서로에게. 참 어떤 이야기 하는지 마이크 채우고 듣고 싶은데 네. 서로 서로 뭐 이야기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장우진 선수가 어떤 주문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주문도 하고. 아. 자, 장우진. 나시워합니다. 네트에 걸렸습니다. 9대 9. 네, 장우진 선수가 이번에 백핸드 탑 스피를 하면서 코스를 직선을 좀 보면서 몸을 틀었는데 몸을 트는 순간에 몸의 중심이 좀 뒤로 빠지면서 공을 제대로 타고 하지 못했죠. 네. 자, 첫 번째 게임이 탐색전이었다면 두 번째 게임은 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또 그게 갔어요. 드라이브. 다시 한 번. 아, 이번엔 전지희 성공합니다. 네, 전지희 선수 잘했네요. 이번에 공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코스 깊숙이 몰아서 조대성 선수가 치기 어려운 곳으로 공을 보냈거든요. 저렇게 해줄 때 같은 파트너는 좋죠. 그렇죠. 약하게 했지만 코스라도 어렵게 봐서 본인에게 좋은 공이 오게도록 만들어진 파트너가 고마울 수 있죠. 역시. 네, 조대성 멋졌습니다. 거의 바나나 플릭이었죠. 네, 치키타라고도 하네. 그렇죠. 이제 공식 용어는 바나나 플릭이 맞습니다. 그런데 발음하는 맛은 치키타가 좀 있어요. 치키타가 있죠. 네, 저도 좀 그래요. 바나나 플릭. 치키타라고 불리는 멋진 기술이 조대성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듀스가 됐고 이번엔 전지희 선수의 공격이 나가고 말았기 때문에 이시온, 조대성 선수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네, 방금 푸시가 급격하게 밀려 들어오는 푸시였는데 공이 바운드가 좀 높았어요. 전지희 선수가 제대로 마켓을 맞추지 못했네요. 네, 조대성 성공합니다. 두 번째 게임은 이시온, 조대성이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1대1입니다. 네, 전지희 선수의 빠르고 강한 백핸드 탑스피인이었는데 조대성 선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피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공이 약간 깊숙이 가지 못하고 믿을 쪽으로 가는 공이었어요. 조대성 선수에게 치기 좋은 공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이 조금 탐색전, 좀 싱겁게 끝났다면 두 번째 게임은 상당히 치열했고요. 아마 세 번째 게임은 더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저희 또 게임 리뷰 해야죠. 우측 공격이 상당히 많았던 조대성, 이시온 선수 두 번째 게임이었고 공격 위치 역시 우측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반 가까이 되네요. 네, 서브는 복식이기 때문에 이런 화면밖에 나올 수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위치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득점 위치는 오히려 좌측이 맞네요. 네, 득점 최고 속도 역시 남자 선수들이 들어오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욱이 조대성 선수의 볼 스피드도 거의 탑에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참 이 호너 폭집 재밌는 게 여자 선수들이 아무래도 볼 스피드나 힘에서 조금 밀릴 것 같은데 남자 선수들이 못 받는 경우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공의 스피드나 위력보다도 박자나 자리 선정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탁구는 참 묘한 종목인 것 같아요.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대도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 탁구인 것 같습니다. 자, 순식간에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 게임과 게임 사이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할 말이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혼합복식을 할 때 여자 선수의 공을 남자 선수가 치는 팀 쪽이 좀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100%에 이길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유리한 상황으로 전지희, 장우진이 3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시훈을 써봅니다. 장우진이 받았고요. 조대성. 아, 장우진이 길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시훈 잘했어요. 회전을 많이 넣으면서 바운드가 높게 하면서 장우진 선수의 포핸드 삽스핀의 실수를 만들어냈거든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시훈도 여러분 치고는 강한 스타일인데요. 전지희 날카롭습니다. 이시훈 선수, 본인이 좀 이렇게 실수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요. 서브가 너무 길어서 장우진 선수에게 선재를 줬고, 그 선재가 전지희 선수의 결정타로 이어졌죠. 네, 정말 탁구는 시작과 끝, 모든 게 공격, 공격, 공격입니다. 네, 볼 끝 좋아요, 조대성 선수. 네. 백핸드 플릭인데요. 많은 팬들이 조대성 선수를 기다렸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했던 선수라. 오우, 나갔어요. 네, 바나나 플릭이었는데요. 들어갔으면 받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 기술을 계속 시도하네요. 네,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네요. 순간적인 스윙 스피드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바나나 플릭, 치키탈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3대3. 공적. 이시훈, 장우진. 자, 랠리가 이어집니다. 장우진이 올렸고, 조대성. 벗어랍니다. 네, 조대성 선수 공이 오는 길은 알았는데, 공이 많이 몸쪽으로 커브를 그리면서 정확한 임팩트, 본인이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내지 못하면서 범실이 나오고 말았어요. 3대4. 자, 떴습니다. 이시훈. 퍼서났군요. 네, 조대성 선수의 저 리버스 펜줄럼 서브가 많이 튀고 회전량이 많은데, 찬스가 왔는데, 너무 좋았을까요, 이시훈 선수. 좀 가볍게 포인트 탑 스피를 하다가 오히려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한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이시훈 선수 빨리 잊어야 됩니다. 장우진. 장우진도 받지 못하는군요. 네, 이시훈 선수 좋았어요. 리시브, 푸시 리시브였는데요. 스피드가 아주 좋았죠. 네. 이시훈 선수가 조금 전 단식 경계보다 훨씬 더 몸이 가벼운 느낌이에요. 아, 떴어요. 네. 자, 상대 조대성과 이시훈이 상대하는 전지 장우진은 국내 남녀 최고 랭커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뜨면 바로 실점하고 맙니다. 이시훈의 서브. 장우진을 받았고요. 장우진 나갔습니다. 네. 서브 득점. 서브 자체가 위력이 많은 건 아닌데, 장우진 선수가 아무래도 조대성 선수를 의식하다 보니까 리시브를 좀 어렵게 하려고 하다가 공이 아웃되고 말았죠. 네. 조대성 선수가 강한 것도 보여줬고 치키타도 보여줬기 때문에 아쉽지 않죠. 짧게. 네트에 걸립니다. 네, 조대성 선수가 이번에 본인의 포앤사이드로 오는 공을 움직이면서 백핸드 푸시를 했거든요. 그 푸시를 할 때 공의 방향이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몸을 틀어가지고 대각선으로 보내면서 전지휘 선수가 쉬운 공인데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범실이 나왔죠. 조대성 선수 아주 영리하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동작, 액션에 따라서도 받는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뚜렐립니다. 전지휘 받지 못합니다. 조대성 공격 성공. 네, 조대성 선수 지금도 이렇게 중진해서 하는 백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워낙 임팩트가 좋기 때문에 공 끝이 길게 뻗어나가죠. 전지휘 선수가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게임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조대성 이번엔 범실. 그만큼 서브가 또 좋았다는 얘기인데. 장호진 선수 서브 좋았어요. 아주 쉽죠. 본인이 넣을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짧게 넣는 서브였거든요. 백핸드 바나나 플릭이나 플릭 리시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조대성 선수. 좋은 서브였어요. 조대성이 서브. 네, 떴습니다. 받아냈고. 조대성도 받아냈었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지휘 선수 아주 좋은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어요. 장호진 선수도 잘하셨고요. 다시 한 걸음 장호진, 전지휘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자, 미시온. 조대성. 조대성이 서브. 전지가 받았고요. 네, 성공합니다. 네, 이번에 리버스 벤즐럼 서브인데요. 그 하회전이었거든요. 기다렸다가 전지휘 선수가 아주 멋진 플릭 리시브였는데 아주 좋았어요. 날카로웠어요. 9대7이 됐습니다. 전지휘 선수도 손목 돌아가는 그 쉐입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장호진. 날카로운 공격 통했습니다. 10대7 게임 포인트. 저렇게 리시브가 뜨면 상대 남자 선수에게 찬스를 주기 마련인데요. 워낙 강력한 포핸드 탑스핀이었기 때문에 조대성 선수가 기다렸으면서도 받기 어려웠고요. 이번에는 이시훈 선수는 정말 날카로웠고 강했습니다. 전지휘 선수가 장호진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사인을 했는데 서브를 짧게 내려고 했는데 길게 가면서 이시훈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에게 얻어맞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만 조대성 이시훈 선수가 한 포인트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10대8 이시훈의 서브 장호진이 받았고요. 바로 공격이었어요. 읽었어요. 장호진 선수가. 조대성 선수가 본인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시훈 선수에게 하회전 서브가 아닌 회전이 없는, 하회전이 없는 그런 서브를 요청을 했거든요. 장호진 선수가 그걸 간파하고 전지휘 선수가 왼손잡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플릭을 날렸죠. 간파했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의 플릭이었고요. 조대성 선수가 받기 어려운 좋은 리시브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게임 전지휘, 장호진 선수가 가지고 갑니다. 역시 우측 공격이 많았고요. 공격 위치, 그리고 서브는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 쪽으로도 조금 들어갔고요. 포인트 나는 장면 역시 우측에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세 번째 게임 가지고 왔습니다. 조대성 선수의 백핸드 사이드, 이시훈 선수의 포핸드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장호진 전지휘 선수는 이번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또 새로운 조합을 맞춰서 또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핫했습니다. 이번 컨텐터 대회도 그랬고 아시아 선수권에도 그랬고요. 아주 저희가 최고의 성적을 냈는데요. 저희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해보가는, 또 나아갈 방향을 한번 확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선수들의 자신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랠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전지휘 선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이시훈 선수가 강한 공격을 잘 받았거든요. 그러나 전지휘의 백핸드. 전지휘 역시. 전지휘 선수는 전투적입니다. 넘기지 못했군요. 전지휘 선수가 잘하는 건요. 저렇게 조대성 선수가 공을 받을 때 본인이 파워를 가지고 조대성 선수를 압박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코스를 깊게 깊게 공략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렇게 코스를 깊게 하는 것도 쉬운 기술은 아니죠. 상당히 영리하고 지혜롭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전지휘. 이번 서버도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조대성 선수가 플릭할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공을 상회전 서브였거든요. 길게 급격하게 되면서 서브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힘이나 파워는 조대성 선수가 많을지 몰라도 구력은 또 전지휘 선수가 서로 연령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이 요청됐습니다. 작전 시간이 어디서 요청이 됐는지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타임클럭이라고 일단은 지금 이름을 붙여봤는데 작전 시간을 요청한 쪽 테이블에 저 타임클럭을 놓고 시간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위쪽에 있는 조대성, 이시훈 선수 쪽에서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조대성 선수는 이제 전지휘 선수의 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때 본인이 어떤 득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데 전지휘 선수가 그걸 알고 조대성 선수의 의도대로 지금 공을 주지 않고 있죠. 네. 참 전지휘 선수는 단식도 잘하지만 복식, 혼합 복식에서도 영리한 플레이를 잘해주네요. 또 길게 넣었죠. 와, 창우진입니다. 창우진, 멋있는 백핸드가 나왔는데요. 네. 전환을 이용하면서 강한 임팩트를 주는 직선 코스였는데요.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스피드도 완벽했어요. 자, 0대5가 됐습니다. 저렇게 공을 두껍게 강하게 쓸 때는 실수할 수가 있는데 워낙 임팩트 순간이 좋았기 때문에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자, 조대성 선수가 당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실수입니다. 자, 0대6. 이번 혼합 복식은 5개임제이기 때문에 이번 게임 조대성이 시원히 이겨야 되는데 전지휘 선수가 또 한 번 멋진 공격. 네, 전지휘, 장우진 선수. 본인들의 기량을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물오른 기량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대성 선수 이제 회복하면서 경기 감각을 익혀가고 있는 선수인데 뭐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조대성 선수에게는 이런 게임들을 하면서 경기 감각을 많이 높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시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1대7이 됐습니다. 조대성, 장우진, 이시원 받았습니다. 이시원 좋은 디펜스 나왔죠. 회전이 많자 키발을 디디면서 공의 윗면을 이렇게 눌러주는 네, 스윙의 궤적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좋은 디펜스였는데요. 엣지, 행운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네트 맞고 전지휘 선수 리시브가 나갔습니다. 3대7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쌓아가고 있는, 쫓아가고 있는 조대성, 이시원 선수입니다. 네, 전지휘 선수의 백핸드 플릭이 네트 맞고 아웃되고 있는데요. 조대성 선수의 스윙은 하긴 했거든요. 저 공이 들어가서 조대성 선수의 포핸드 탑스인을 한번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대성 선수도 탑스인이 강한 선수인데요. 강하죠. 자, 이시원 성공합니다. 네, 그 전에 조대성 선수의 저 중우진에서 하는 백핸드 탑스픈, 길게 들어가는 백핸드 탑스픈인데, 그 백핸드 탑스픈이 이시원의 포핸드 탑스픈 등전까지 연결을 시켜준 것이죠. 네, 지금 이시원 선수의 포핸드 탑스픈의 스피드가 상당히 했습니다. 자, 이번엔 백핸드 노려봤는데 나가고 말았어요, 리시브가. 아, 전지휘 선수 집요하네요. 끝까지. 네. 사실 저게 길게 들어갔다가 조대성 선수의 포인트 탑스픈을 그대로 얻어맞을 수 있는데, 조대성 선수가 백핸드를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길게 넣는데, 그게 계속 주요하고 있어요. 네, 조대성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벗어났습니다. 4대9, 다시 점수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뒤져있는 조대성 선수의 서브. 자, 이번엔 장우진의 범실입니다. 네, 조대성 선수의 저 서브를 저로 리시브를 해봤는데 공이 많이 튀어요. 순간적으로 바운드가 높아지는데, 어, 장우진 선수도 타네요.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조대성 선수는 들어가야 될 텐데, 조대성! 벗어납니다. 네, 전지휘 선수 백핸드 탑스픈 좋았어요. 네. 자, 매치 포인트에 올라서는 장우진, 전지휘입니다. 네, 낮게 회전이 많이 걸리는 백핸드 탑스픈이 있는데. 벗어났죠? 네, 장우진 선수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장우진 선수 조금 빠른 박자로 공을 좀 쳐봤는데, 역시 그 몸 중심이 좀 뒤로 빠지면서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저렇게 좀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실이 나올 가능성이 확연하게 높아집니다. 매치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시온! 자, 다시 한 번 장우진이 받았습니다만, 또 벗어났습니다. 7대 10! 매치 포인트는 이어지지만, 두 팀의 점수는 석 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네, 조대성 선수 좀 다행스럽게 보여져요. 몸이 다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탑스피할 때 스윙의 속도라든가, 파워라든가, 공 끝이라든가, 예전과 동일하네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전지희 선수가 더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게임 스코어 1대 3, 3대 1로, 전지희, 장우진 선수가, 이 혼합복식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전지희 선수, 국내 탑 다워요. 조대성 선수가 공을 받을 때 본인이 득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점을 유도해내는 그런 회전, 코스, 공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게 보이는 그런 혼합복식이었고요. 그런 전지희 선수의 조력에 힘입어서, 장우진 선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을 다 발휘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 리뷰 한 번 더 확인하시겠습니다. 장우진 전지희 선수, 중앙 공격을 좀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네, 중앙과 우측이 좀 많았고요. 네. 자, 공격 개수 27개, 공격 평준 속도는 조금 약했습니다만, 확실하게 포인트를 많이 가져갔었고요. 서브는 약간... 네, 아주 좋은 서브가 많이 들어갔네요. 미들에 바짝 붙여서, 저렇게 들어가면 상대 리시브가 가장 부담스럽거든요. 아, 그렇군요. 위험하긴 하지만, 네,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위치는 우측이 많군요. 네, 득점 최고 속도는 59.9, 59km까지 보여주면서, 3대1 깔끔한 승리를 가져가는 장우진 전지희 선수입니다.